전주에 왔어요 한 번에 걸어가는 중 전주에 왔어요 아~~ 영광해 귀여워 몰라 몰라 몇분 삶아야 되는거야? 빨리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놓는거야? 이렇게 놓는거야? 이렇게 놓으니까 개맛이 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먹을 먹어도 된대? 시들고 있어 시들고 있어 완전히 갖고가 갖고가 사자 19분 만닝구 위에다가 랜더웨어를 입으면 편해요 응 그래 눈물빛을 누나 왕님 퇴치러 보내야 해요 퇴치러 보내야 해요 마늘의 미어 Eastern 젤리 젤리 핵젤리 짱 취요 짱 취요 이야 아니 산모기가 벌써 나와가지고 이제 갱시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밥은 먹으려고 하라 밥을 먹어 밥을 먹어 돈을 먹으러는 날 밥을 먹으러 가고 밥을 먹으러 가고 밥을 먹으러 가고 밥을 먹으러 가고 너무 귀엽다 친구가 빵이랑 편지랑 챙겨줬어요 키우개를 탁창에 넣어놓고 퇴근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